안녕하세요. 땡크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봉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가게는 기장시장에서 해를 막 쓸어주는 거로 유명합니다. 농어, 강어, 그리고 모든 매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아침 새벽마다 하루 차들이 공수하고 있습니다. 기장시장에서는 항상 신생한 해를 많이 공수하고 있어서 맛이 좋습니다. 바로 쓸어들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맛이 있습니다. 아침 새벽마다 하루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